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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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내어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지금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 깜짝이야 잠깐만요 이렇게 많고 큰 행사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저희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? 방구 나와요 응? 라이브요? 응 라이브 뭐야 이거 어떻게 방송 켜자마자 이렇게 나오냐 잠깐만 야 이거 뭐야 뭐가 쳐졌는데 뭐야 이거 아 이게 핸드폰이잖아 아 또 캐나다 크기 자랑하는 줄 알았지 아우 세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 함께 함께 그 아 잠시만 뭘 봐 어? 뭐냐고 아잉 죽으라 나 더운데 근데 내가 좀 크게 왔어 트랩바에다가 반바지에다가 반팔 안 입고 와가지고 난 오히려 반팔로 반바지를 갈아입어야 될 거 같아 여러분 제가 놀라운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지 벗는 방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지 벗습니다 팬티 보인 순간 큰일 난다 뭔가 오페라리다 하면서 들여다봐도 큰일 난다 우와 으아 우와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악 ó 안되었네 벗었어 벗어 벗어 짠 이제 새 바지를 입을 거예요 그냥 오 으 Dre 싹 입었습니다 아 아 뭔지 작은 단합패라면서요 우리끼리는 X나 크잖아 나도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점심 먹고 도망갈까요? 근데 이거 먼저 도망가는 사람 있어야 진짜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? 야 칠다가 나 박수인데 칠다가 박수인데 아니 내가 오늘 개인적으로 낙지님 상... 여기 전부다? 여기 전부다? 여기 전부다? 근데 왜 날 치열이다로 안 불러주셨지? 맞이하기 위해서 응원을 인사하니 미니네 18만 유튜버지만 아이앵이 기분별에 친해지실 분들 손 들어주세요 저기 있다! 야! 야! 아 친해져 아! 18만 유튜버 기분별이에요 와! 기분별다! 와! 와 18만 유튜버 아니에요? 실무수들 아니에요? 죄송한데 옆에서 뭐라고요? 실무수들 실무수들 아니에요? 실무수들 안녕하세요 근데 어떡해 실무수들 너무 좋아 저 진짜요? 어? 화면발 너무 한 번 드신다 아! 진짜요? 어떡해요? 너가 한 번씩 소개를 하는 게 우선이지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기분별의 기분별입니다 아 네 은별님 요즘에 너무 활동 잘하고 계신데 어? 지금 그날이 좀 어떠세요? 저 요즘 릴수도 열심히 하고요 릴수도 열심히 하고요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? 릴수 인스타 아세요? 아 인스타 알아요 릴수스타에서 요즘 릴수를 열심히 해요 아 근데 인스타는 잘 모르고 실버스타밖에 몰라 어? 빨리 반응 리액션 게스트의 융허 게스트의 훌륭한 융허였어요 왔어요 왔어요 안 하나 안 하나 아주 바빠요 당신 밑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? 뭘 배운 거예요 당신 밑에서 올해 들은 멘트 중에 최악이야 더 지켜봐도 되는 거죠? 기회를 딱 한 번만 더 지켜봐요 아 예예예 지켜볼게요 야 은별아 일로와봐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가 잔디를 대잡고 부여 자자자 이제 리액션 같은 거 정말 잘할 거예요 아 네 저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ENFJ 하하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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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아 어 이 얘기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디는요? 저는 INFJ입니다 우와! 하하하하하하 아이는 FJ 우와! 우와! 놀랍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를 봐, 좀 아시겠어요? 뱅뱅은? 뱅뱅은? 어, 와빙니즈 보도 보였다. 안녕하십니까, 뱅뱅! 뱅뱅뱅! 그러면 저희 뱅뱅니즈로 이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원래는 초코네펜 때문에 두려워해. 아, 진짜 진심인데. 나쁜 의도가 없으신 건 알겠죠? 이거 진짜 좀 괴롭힌 것 같아요. 자, 지금부터 난이, 난이도 지금 시점으로 조금 낮춰줄 수 있어. 아니, 이게 진짜... 아니, 진짜... 아, 왜 지랄이야? 아니, 뭔가 좀 더 능해 보이잖아. 아니, 진짜 아니, 진짜 폭력적이야. 아, 누르시면 돼요, 진짜. 아니, 그러니까 막 스토리가 막 나와. 아니, 그러니까 그거 알아, 여자 1진인데 옆에 있는 재밌게 해주는 애고 밑에는 약간 센 말 대신 해주는 애 있잖아. 나쁜 이미지 다 가져갔네, 뭔 말이지 않아? 와, 진짜... 아니, 출다님 지금 피버모드야, 거의. 서울역에 그... 아니, 약간 좀 부족한 친구들 놀아주고 있는 거 같지 않아? 아, 이거 지금 못 보겠어. 잔인해. 오, 기름풍 나간다. 뭐야? 뭐야? 어디 가벼워? 아니, 얼마나 가벼운데 그래? 보노야. 아니, 얼마나 가벼운데... 보노야. 너무 궁금한데. 진짜, 실례가 안 됐나? 얼마나 가벼운데... 보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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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노야. 보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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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노야. 보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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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노야. 보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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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노야. 와, 보노야, 보노야, 보노야 보노야, 보노야. aient됬ذا, 보노야. 아, 이 표정이 너무 진짜인데? 이쥐팬이 진짜 인데? 이쥐 표정이 너무 진짠데? 야, 반대로등 해도. 추수가 된다고? 피해다가 널 들어 보라고. 안갱아, 네가 해봐. 야, 양깍아, 네가 해봐. 어야아! 야! inquis, 가지richt와! 아잉 와 무서워 보이는데? 진 사람 나한테 뽀뽀받게! 미쳤나? 너! 은별한테 뽀뽀받게! 오빠 어디에 받을래? 아 한 번만! 진 사람 내가 백허그 해줄게! 야! 백허그 부터 해! 너무너무 귀엽다! 좋아졌는데? 너무너무 귀엽다! 너무너무 귀엽다! 너무너무 귀엽다!